안녕하세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일상경비 지급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란 실이나 과단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운영경비로 먼저 일상경비 지급의 업무처리 흐름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 지급은 지급품의 지급원인 행위, 지급결의 경비지급명령,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급품의는 사전품의 요청을 위한 전자결제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과 전자결제에 연계없이 품위를 등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부서 사업담당자가 지출하려는 내용이 사전품의 대상인 경우 지급품의 결제 요청 메뉴를 통해 전자결제 시스템에 결제 요청하고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기한 작성 후 결제까지 완료된 내역을 불러와 지급품의 승인 내역을 등록합니다. 전자결제의 연계 대상 지출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품의 등록 화면에서 품위 내용을 입력하고 품위 승인권자가 지급품위를 승인합니다. 지급품의 승인 내역 등록과 지급품의 등록 후 지급품의 승인 과정을 거친 지출은 품위 완료 상태가 되어 일상경비 담당자에게 원인 행위 요청됩니다. 원인 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예산을 지출하기로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상경비 담당자가 작성된 품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전자결제의 결제 관리에서 등록한 결제선을 선택해 지급 원인 행위 결제 요청합니다. 원인 행위 승인권자인 분임 제모관이 원인 행위 결제 요청 자료를 확인하고 결제합니다. 다음은 지급결의 등록으로 사업 담당자 또는 일상경비 담당자가 지출의 세부사항 등을 입력하고 검수가 필요한 경우 검수 정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방식으로 거래 정보를 입력하는 붕괴 처리를 진행하며 지출의 자산이 발생하면 자산 정보도 등록합니다. 등록된 내용은 복식부기 담당자에게 붕괴 검증 요청되어 복식부기 담당자가 회계결의 검증을 완료하면 지급명령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상경비 담당자가 지급명령 1과 지급 방식을 선택하고 결제선 관리에서 설정한 결제선으로 지급명령을 등록합니다. 일상경비 출납원이 지급명령 결제를 처리하면 이세출 시스템을 통해 거래처로 대금이 지급되며 일상경비 지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전자결제는 지출결의서와 같은 회계처리 문서의 전자서명을 하기 위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의 내부 결제 기능입니다. 지급원인 행위와 지급명령과 같은 회계업무의 결제선을 지정하기 위한 결제선 관리와 원인 행위 지급명령 결제자가 출장 등 기타 사유로 인한 부재 시에 결제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결제대행 관리 메뉴가 있습니다. 전자결제 현황과 공유문서 조회에서 전자결제 진행내역을 확인하고 최종 결제된 지출자료는 전자문서함으로 이관됩니다. 그럼 지급품위를 등록하기 위한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자결제 시스템과 연계해 진행하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품의 결제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지급품의 결제 요청 화면은 일상경비 지급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해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결제 요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제목과 집행 내용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정보는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연계됩니다. 발의 일자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추가 버튼을 클릭해 사업과 통계목을 선택합니다. 팝업창이 나오면 결제 요청하려는 사업과 예상 과목을 조회해 선택합니다. 필요한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상경비 교부된 사업뿐 아니라 부서의 모든 사업이 같이 조회됩니다. 부서의 돋보기를 클릭해 경비 교부 예정인 다른 부서의 사업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상경비가 교부되기 전 사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 지출하기 위해선 경비가 교부되어야 하며 결제 완료 후에는 사업과 통계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경비가 교부된 사업을 선택하겠습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해 여러 개의 목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품의 요청액을 입력합니다. 결제 완료 후에는 금액을 변경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예상 결제 요청을 체크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부서의 경비 교부 사업을 조회해 결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결제 승인 이후에 경비가 교부된 부서에서 지급품의 승인 내역 등록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안문 전송 팝업창이 나오며 선택한 사업과 통계목 정보가 첨부되어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결제 요청됩니다. 요청된 결제가 완료되면 세부 사업 및 통계목 금액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 시 다시 자료를 입력해 결제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첨부 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파일 크기가 6MB가 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전자결제 시스템 아이디와 사용자 정보를 선택합니다. 전자결제 시스템 아이디와 사용자는 실제 기안문을 작성할 사용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기한 전송 버튼을 클릭해 자료를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송신합니다. 자치단체의 전자결제 시스템이 실행되며 연계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안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의 사용 방법은 해당 시스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제 시스템 연계 후 지급품의 결제 목록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결제 요청 중인 자료는 처리 상태가 결제 처리 중으로 조회됩니다. 전자결제 연계 자료의 상태 확인 시 처리 상태, 전송 상태, 결제 완료 구분과 자료를 더블 클릭하면 볼 수 있는 결제 유형과 결제 결과를 모두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급품의 승인 내역 등록 화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품의 승인 내역 등록 화면은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결제가 완료된 이후 해당 자료의 지급품위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작업을 위해 결제 문서 번호 뒤쪽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결제된 내역을 불러옵니다. 필요한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승인 목록을 클릭하면 하단에 교부 내역이 나타납니다. 품에 등록하려는 자료를 선택합니다. 자료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기본 정보의 세부 사업과 통계목도 선택됩니다. 품에 승인액, 기지출액, 지출 가능액을 확인합니다. 품에 승인액은 결제 요청에 승인받은 금액이며,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품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지출액은 품위 승인액 중 기품위한 금액입니다. 지출 가능액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출 가능액이 충분하더라도 품목별 현액 정보에 품위 가능액이 부족하면 품위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품위 가능액은 교부액에서 기원인행위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승인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승인 대상자는 지급품의 목록 화면에 해당 자료의 승인자로 표시된 사용자이며, 부득이한 경우 품의 완료 상태를 취소할 수 있는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의무 재량 구분을 선택합니다. 뒤쪽에 예산 내역 버튼을 클릭하면, 예산 편성 시 입력한 의무 재량 구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출하려는 통계무기,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의경 운영 공통 경비,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인 경우 직무 활동 범위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은 업무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다음으로 관리사업 정보에 대하여 관리사업 코드, 관리사업 명을 확인합니다. 관리사업이 여러 개인 경우 관리사업 버튼을 실행하여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품위 유형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품위 유형에 따라 지출 결의서의 양식이 달라집니다. 물품 구입부터 광급자재까지의 5가지 유형은 계약 요청을 할 수 있는 품위 유형입니다. 예시에서는 일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화면 하단으로 이동합니다. 제목과 집행 내용에는 결제 요청 시 입력한 정보가 들어 있으며, 필요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팀의 계약 요청할 자료는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비계약으로 지출할 자료에 대해서만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자세한 거래처 등록 방법은 일상 경비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버튼을 이용해 거래처를 등록하겠습니다. 거래처 계좌번호 팝업창이 나오면, 원하는 거래처를 검색해 선택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등록한 모든 거래처가 조회되며, 필요시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거래처에 공급가액, 입금 유형 등의 정보를 추가로 입력합니다. 지출하는 사업이 국고보조 확정 내시에 등록된 사업인 경우, 거래처 구분이 사업자이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개인이면 생년월일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지출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연계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카드 연계를 체크하면, 카드 사용 내역 버튼이 나타납니다. 카드 사용 내역 팝업에서 사용한 카드 번호를 선택합니다. 제로페이에 클릭하면, 부서의 제로 페이카드 목록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 번호는 해당 부서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만 조회됩니다. 만약 원하는 카드 번호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법인 카드 안에 있는 부서 카드 등록 화면에서 카드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타 부서 카드의 경우에는 부서란에 체크를 한 뒤 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해 선택합니다. 입력한 조회 조건에 해당하는 카드 결제 내역이 조회됩니다. 결제 내역을 선택하고, 결제 내역을 선택하고, 선택한 결제 내역의 사용자 명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명은 실제 카드를 사용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해당 거래처의 거래처 구분을 선택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카드 결제 내역이 녹색으로 거래처에 등록됩니다. 화면처럼 일반 거래처와 함께 카드 연계 거래처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품위 시 카드 연계를 하게 되면, 원인 행위나 지급 결의 등록 시 카드 연계를 해제하거나 거래처 정보를 수정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연계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카드 연계된 거래처 정보가 사라집니다. 거래처의 입금 유형이 계좌이체인 경우에는, 계좌 검증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좌 검증은 e-뱅킹 시스템에서 가져옵니다. 오류 계좌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합니다. 공통 항목에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관리 항목과 상세 항목 정보도 입력합니다. 품의 기본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화면 하단으로 이동해 내부 전자결제를 위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첨부 문서 항목의 서류 제출 여부는, 해당 지출의 증빙 서류를 수기로 제출하는 경우 체크합니다. 기본값은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해 원하는 증빙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는 별도로 스캔을 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품의의 경우 1인 결제 처리로 별도의 결제선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자의 경우 해당 지출 내역을 공유할 사람을 지정하는 것으로, 전체 공개는 자치단체 전 직원이, 부서 공개는 부서 직원 전체, 담당자 공개는 지출에 참여한 사용자만 지출 현황이나 지출에 관한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공개를 선택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담당자 이외에도 해당 지출 현황을 확인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공유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원인행위 등록 요청 버튼을 클릭해 입력한 품위를 일상경비 담당자에게 원인행위 요청합니다. 다음은 지급품의 등록 메뉴로 이동해, 전자결제 연계 제외 대상의 품위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품의 등록 화면은 전자결제 정보 연계 기능이 없다는 점 이외엔, 지급품의 승인 내역 등록 화면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전자결제 연계 제외 대상 지출은 화면 하단에 적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에 위치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지급 사업 목록 조회 등록 팝업창이 나옵니다. 조회된 통계목 중 이번에 집행하고자 하는 통계목을 선택합니다. 품목별 현액 정보의 품위 가능액이 등록하려는 지출 금액만큼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예산 내역을 참고해 의무재량 구분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관리사업 정보에 대하여 관리사업 코드 관리사업 명을 확인합니다. 관리사업이 여러 개인 경우 관리사업 버튼을 실행하여 선택합니다. 승인 대상자는 해당 지급 품위를 승인해줄 담당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품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여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거래처까지의 공통 정보를 입력합니다. 우선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집행 내용을 입력하고 품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지급 품의 등록 화면에서도 카드 연계 체크박스를 클릭해 거래처 정보를 카드 사용 내역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를 추가하고 거래처 구분과 공급 가액을 입력합니다. 등록한 거래처를 선택해 계좌 검증합니다. 입력된 거래처가 50건 이상인 경우 임시 저장 후 대량 계좌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관리 항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여비의 경우 관리 정보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여비 상세도 입력합니다. 품의의 기본 정보를 모두 입력했으면 화면 하단으로 이동해 내부 전자결제를 위한 내용을 등록합니다. 일상 경비 담당자에게 증빙 서류를 수기로 제출할 경우 서류 제출 여부에 체크하시고 전자적으로 제출할 경우 서류 제출 여부 체크를 해제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해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결제선은 1인 결제로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없고 필요에 따라 공유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품의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방금 입력한 지급품의 자료가 목록에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품의 목록에는 지급품에 등록한 자료와 지급품의 승인 내역 등록한 자료가 모두 조회되고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 신규 복사하면 기존 품의 자료를 복사해 품위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급품의 승인 화면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품의 승인 화면은 사업부서 품위 승인권자가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조회된 자료를 더블 클릭하면 세부 품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입력한 지급품의 내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승인, 잘못되었다면 사유를 적고 반려처리합니다. 승인 처리한 품위 자료를 승인 취소하거나 사업 담당자가 지급품의 승인 내역 등록한 자료를 취소해야 할 경우 조회 조건의 처리 대상을 승인 취소 대상으로 선택한 뒤 조회합니다. 품위 등록 시 승인 대상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 승인 대상자 항목의 전체를 선택하고 조회하시면 부서의 모든 자료가 조회됩니다. 체크박스가 회색으로 막혀 있는 자료는 품위 이후 원인 행위나 지급 결의와 같은 다음 단계가 진행된 지출 자료로 해당 자료를 취소나 삭제해야 할 경우 진행된 순서의 역순으로 취소 처리해야 합니다. 승인 취소하려는 목록을 선택하고 반려 승인 취소 사유를 입력한 뒤 승인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품위 자료가 품위 완료에서 품위 작성 중 상태로 변경되어 지급품의 목록 화면에서 해당 자료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급품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원인 행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부서 일상경비 담당자는 사업 담당자가 제출한 품위 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분임 제모관에게 원인 행위 요청합니다. 원인 행위 결제권자인 분임 제모관은 담당자가 결제 요청한 자료를 확인해 원인 행위 결제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급원인 행위 결제 요청 화면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원인 행위 결제 요청 화면은 사업부서 일상경비 담당자가 승인 완료된 품위 자료로 지급원인 행위를 등록해 분임 제모관에게 결제 요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필요한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품에 완료된 지출 자료가 목록에 조회됩니다. 조회된 목록의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해당 지출 자료에 전자결제 연계 여부, 증빙 서류를 수기로 제출하는지 여부, 품위 결제 문서와 수기 등록 문서가 존재하는지 알 수 있고, 상단 조회 조건을 선택해 해당 조건으로 원하는 자료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자결제 기한자와 결제자, 품위 등록 승인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자료 중 원인 행위에 등록할 자료 앞쪽의 버튼을 선택합니다. 기본 정보의 등록 일자, 원인 행위 일자를 입력하고, 품목별 현액 정보의 원인 행위 가능액을 확인합니다. 화면 하단으로 이동해 공통 항목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필요에 따라 적요 항목부터 거래처 정보까지 필요한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 연계 기능을 통해 거래처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거래처 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함께 등록한 일반 거래처 정보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래처 정보가 잘못되어 변경해야 할 때는 일상 경비 담당자가 해당 지출권을 반려해 사업 담당자가 품위 정보를 수정한 후 다시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관리 항목과 상세 내역도 확인합니다. 첨부 문서 항목의 서류 제출 여부가 체크된 경우는 사업 담당자가 지출 증빙 서류를 수기로 제출한다는 뜻이므로 원인 행위 결제 요청 시 증빙 서류를 문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지출은 전자적으로 진행되는 형태로 전자결제 시스템과 연계된 기안문과 품위 등록 시에 추가했던 증빙 서류, 자동 생성된 지출 결의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전 지출 작업에 첨부된 파일은 다음 단계에서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출 자료를 반려해 품위에서 다시 첨부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첨부된 문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첨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 결의서의 원인 행위 결제선을 선택하겠습니다. 결제선은 일상 경비 담당자가 전자결제, 결제선 관리 메뉴에서 원인 행위 결제 요청 전 미리 설정해 주셔야 하며, 기본 경로는 결제선 관리에서 즐겨 찾기로 설정한 경로입니다. 지출에 따라 원하는 결제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제선을 선택했다면 해당 지출 현황을 공남할 수 있는 공유자를 지정합니다. 전체 공개는 자치단체 전 직원이, 부서 공개는 부서 직원 전체, 담당자 공개는 지출에 참여한 사용자만 지출 현황이나 지출에 관한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출 내용 확인 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 사항이 있을 때는 반려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 담당자에게 반려할 수 있습니다. 반려된 품의 자료는 지급품의 목록에 품위 작성 중 상태로 조회됩니다. 모든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해 원인 행위 자료를 분임 재무관에게 결제 요청합니다. 원인 행위의 결제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급 원인 행위 결제 화면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원인 행위 결제 화면은 각 부서의 분임 재무관이 원인 행위에 대한 확정 처리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담당자가 입력한 지급 원인 행위 내역을 확인하고 문서와 비교한 뒤 이상이 없다면 결제, 잘못되었다면 반려 처리를 합니다. 원인 행위 결제 권한이 있더라도 원인 행위 결제 요청에서 결제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지출 자료에 원인 행위 결제가 불가합니다. 인사이동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결제 요청된 자료에 결제선을 변경해야 할 때는 일상경비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결제 요청 취소하고 결제선을 변경한 뒤 다시 결제 요청해야 합니다. 조회 조건의 단권 처리 여부가 아니오인 경우는 체크박스가 활성화돼 여러 개의 지출권을 선택하고 일괄적으로 원인 행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전 지출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조회된 자료를 더블 클릭하면 원인 행위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인 행위의 세부 사항을 확인합니다. 계좌 검증 작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으로 이동해 첨부 문서 부분을 확인합니다. 서류 제출 여부가 체크되어 있다면 지출 증빙 서류를 수기로 확인해야 하며 전자적 처리된 경우는 파일을 첨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상세 화면에서 직접 결제나 반려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권 처리 여부를 예로 변경하고 조회하면 체크박스가 활성화됩니다. 원하는 지출을 클릭하고 화면 하단을 확인하면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하나씩 결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여부에 체크된 지출은 증빙 서류를 수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단권 처리 여부를 N으로 변경해 여러 권의 지출 자료를 선택하고 결제 처리하겠습니다. 결제 처리 시 원인 행위에 전자 서명이 입력된 지출 결의서가 생성됩니다. 여러 권의 결제 처리를 할 경우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해 주십시오. 원인 행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급 원인 행위 관련 화면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수기 계약에 대한 검수 조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사 수 등록 메뉴는 계약 대장에 입력하지 않는 수기 계약에 대해 검사 검수 조서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원하는 조회 조건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품의 유형이 일반, 물품 구입, 공사, 용역, 수리 수선, 광급 자제 유형이며 계약 대장 등록 여부가 아니오로 설정된 원인 행위 확정 자료가 조회됩니다. 원하는 자료를 선택하고 검사 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 명과 계약자 명, 계약 금액을 입력하고 검사자와 검수 일자, 검사 검수 내용 등의 필수 입력 사항을 등록합니다. 네 About Doing ishi 9 8 5 8 10 12 11 и 12 12 голос 11 12 화면 하단으로 이동해 첨부문서가 있는 경우 추가 버튼을 통해 추가하시고, 수기로 제출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처리 후 제출 여부에 체크합니다. 품의 승인권자에게 검사수 결제를 요청하기 위한 결제선을 선택합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한 번에 지급결의 등록에 하나의 검수 등록 정보가 사용되므로, 지출이 분납되는 경우는 검수 등록도 지급결의 횟수별로 입력해야 합니다. 동일 원인 행위 건으로 여러 개의 검사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검사수 결제 메뉴로 품의 승인권자가 검사수 등록 자료를 결제 처리하는 화면입니다. 원하는 조회 조건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이 결제권자로 지정된 결제 요청 자료가 조회됩니다. 만약 등록된 결제 요청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사업 담당자가 결제 요청 취소 후 결제선을 다시 선택해 요청해야 합니다. 결제하려는 자료를 더블 클릭합니다. 검사, 검수 내용 등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확인한 뒤, 체크하고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 처리가 완료되면 검수 조서가 첨부되어, 지급결의 등록 시 검사수 내용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결의 등록은 사업 담당자 또는 일상 경비 담당자가 지급결의를 등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지급결의할 원인 행위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된 원인 행위 자료 중 등록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등록일자와 결의 가능액을 확인합니다. 화면 중간에 지출 정보 상세를 보겠습니다. 품에 때 카드 연계하지 않은 경우 카드 연계에 체크해 카드 사용 내역을 불러와 거래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급 유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선금부터 노무비에 해당하는 지출일 경우 해당 지급 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지출일 경우에는 일반 지출을 선택합니다. 증빙 구분의 경우 선택하면 거래처별 증빙 구분도 자동 설정됩니다. 국고보조 확정 내시 등록 사업이면서 증빙 구분이 전자세금 계산서라면 전자세금 계산서 일련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일련번호가 이 나라 도움 시스템에서 검증되어 올바르지 않다면 지급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 예정일과 입금 명세를 확인 또는 입력하고 지급 결의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원인 행위 금액 전체를 한 번에 지출할 경우에는 금액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지급 결의 등록 시 거래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거래처의 거래처명이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수정하거나 신규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분임재무관에게 거래처 정정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증빙 구분이 세금 계산서라면 부가세를 입력해야 합니다. 지급 결의 거래처가 올바른지 계좌 검증합니다. 원인 행위에게서 일부 금액만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급 결의에게 맞게 상세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으로 이동해 앞서 검수 등록 메뉴에서 등록했던 수기 계약에 따른 검수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검사 수 정보의 돋보기를 클릭하면 검사 수 목록 팝업이 나타나며 검사 수 등록 메뉴에서 등록해 검사 수 결제까지 완료된 검수 목록이 조회됩니다. 선택하시면 검사 수 정보가 입력되며 검사 수 결제 시 생성된 검수 조서가 첨부문서에 추가됩니다. 지급 결의 시 추가되는 증빙 서류가 있다면 추가 버튼을 클릭해 첨부합니다. 결제서는 1인 결제로 별도 설정할 필요가 없고 필요에 따라 공유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의 정보 입력을 마쳤으면 붕괴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다중 붕괴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계 처리 연계표 조회 선택 창이 나오면 입원 지급과 관계 있는 업무 코드 분류와 업무 코드명을 선택합니다. 자산 취득은 자치단체의 소유로 신규 자산을 취득했거나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할 경우 선택하는 업무 분류입니다. 자산 취득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붕괴하겠습니다. 자산 일반 취득의 집기 비품 검수를 선택합니다. 집기 비품은 지출에 의해 전자제품 집기류 등의 자산을 구입할 경우 선택하는 회계 처리 유형입니다. 집기 비품 검수는 자산을 등록해야 하는 개정 과목이므로 자산 여부의 자산이라는 문구가 표시되고 화면 하단의 버튼이 자산 등록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번의 지출로 집기 비품과 소모품을 동시에 구매할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점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붕괴 정보가 입력된 상태에서 다중 붕괴 버튼을 다시 한 번 클릭해 소모품비 붕괴를 추가합니다. 두 개의 붕괴가 모두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각 회계 처리 유형별 금액이 0원으로 변경됩니다. 집기 비품의 차변 금액을 클릭해 금의 지출액 중 구입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총 지출 금액 만 6,000원 중 집기 비품의 만 원을 입력했더니 나머지 잔액인 6,000원이 자동으로 소모품비에 입력됩니다. 소모품비는 자산 등재할 필요가 없는 개정 과목이고 집기 비품은 자산을 등록해야 하는 개정 과목으로 사용자는 집기 비품 붕괴에 해당하는 만 원에 대해서만 자산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잘못 입력된 붕괴 정보는 선택해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지급결에 관련 화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비지급 명령 등록 및 결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비지급 명령 등록은 일상경비 담당자가 붕괴 승인까지 완료된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 명령을 등록해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결제 요청하는 메뉴입니다. 필요한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붕괴 승인까지 완료된 지급결의 등록 자료가 목록에 조회됩니다. 조회된 목록의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해당 지출 자료의 전자결제 연계 여부, 증빙 서류를 소개로 제출하는지 여부, 품위 결제 문서와 수기 등록 문서가 존재하는지 알 수 있고, 상단 조회 조건을 선택해 해당 조건으로만 자료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계산 검증 상태는 지급결의 등록 시 국고보조 확정 내시 등록 사업이면서 전자세금 계산서가 증빙인 경우 입력한 전자세금 계산서 일련번호의 검증 상태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검증 상태에 따라 지급 명령 등록이 가능하거나 반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회된 자료 중 경비지급 명령을 등록할 자료의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급 명령일을 확인합니다. 지급 명령일은 채주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일자입니다. 다음으로 명령 구분을 선택합니다. 거래처의 입금 유형이 계좌이체나 CMS인 경우는 계좌 지급을 선택하고 고지서 납부, 현금 지급 등의 경우에는 현금 지급을 선택합니다. 입금 유형이 계좌 지급과 현금 지급이 혼재된 경우 계좌 현금 지급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증빙 구분과 입금 명세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잘못되어 있다면 수정합니다. 이뱅킹을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뱅킹 요청 여부에 체크합니다. 서류 제출 여부가 해제되어 전자적으로 지출의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지급 명령을 결제 요청하기 위한 결제선을 선택합니다. 결제선은 사전에 전자결제, 결제선 관리에서 등록해 놓으셔야 합니다. 기본 결제선은 결제선 관리에서 즐겨찾기로 설정한 경로입니다. 원하는 결제선을 선택했다면 해당 지출 현황을 공감할 수 있는 공유자를 지정합니다. 모든 내역에 이상이 없다면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해 등록한 지급 명령 자료를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결제 요청합니다. 이뱅킹 요청 여부에 체크된 지급 명령 자료는 이뱅킹의 지급 명령 결제 메뉴에서 결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제 요청이 완료되어 지급 명령 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이뱅킹 처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뱅킹 마감 설정 화면은 은행 이뱅킹 시스템 마감 이후 지급 명령이 승인되어 대금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호 조회의 지급 명령 승인 가능 시간을 지정하는 메뉴입니다. 이뱅킹 마감 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뱅킹 지급 명령 결제를 할 수 없으니 새로운 회계연도의 일상경비를 집행할 때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변경 사유를 입력합니다. 시작 시간, 마감 시간을 입력한 뒤 저장합니다. 신규로 등록한 마감 설정 내역이 사용 상태로 등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비 출금 계좌 관리 화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비 출금 계좌 관리 화면은 일상경비 담당자가 부서 일상경비 출납 계좌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승인 요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회계연도 변경, 부서 신설, 조직 개편, 금고은행 변경 등의 사유로 부서의 일상경비 계좌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 화면에 변경된 계좌를 입력하고 일상경비 출납원의 승인을 받아야 이 뱅킹을 이용한 경비 지급 명령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 등록을 위해 신규 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계연도부터 비고까지 신규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경비 구분 선택 시 임시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사용할 계좌라면 임시 일상경비를 선택해야 합니다. 승인 대상자는 입력한 출납 계좌를 승인할 일상경비 출납원을 선택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해 입력한 일상경비 출납 계좌를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승인 요청합니다. 승인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비 출금 계좌 승인 화면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비 출금 계좌 승인 화면은 일상경비 출납원이 담당자가 등록한 출금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승인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일상경비 이뱅킹 메뉴 아래에도 동일한 화면이 존재하므로 편리한 곳에서 작업하면 됩니다. 승인 요청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승인 대상자를 전체로 선택해 조회하면 됩니다. 조회된 자료를 확인하고 승인하려는 자료 앞쪽에 체크 박스에 체크합니다. 출납 계좌 정보에 이상이 없다면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납 계좌 승인이 완료된 자료는 사용 여부가 사용으로 변경되며 이뱅킹 경비지금 명령 결제 화면에서 출납 계좌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경비지금 명령 결제 화면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메뉴는 이뱅킹 연계 없이 지급 명령 요청된 자료를 일상경비 출납원이 결제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단건처리 여부가 N인 경우는 여러 권의 자료를 선택해 결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목록을 더블 클릭해 지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단건처리 여부를 Y로 선택하고 조회하고 해당 자료를 선택하면 화면 하단에 지출 상세 내역이 표시됩니다. 결제 버튼을 클릭하면 일상경비 지급의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만약 경비 담당자의 실수로 이뱅킹 처리할 지출 자료가 잘못 결제 요청되었다면 일상경비 담당자가 결제 요청 취소하거나 일상경비 출납원이 결제 반려, 결제 취소 사유를 입력하고 결제 반려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가 경비지금 명령 조회 메뉴에 반려된 상태로 조회되니 일상경비 담당자가 이뱅킹 연계로 변경 후에 다시 결제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뱅킹의 지급 명령 결제 화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뱅킹 시스템과 연계해 지급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일상경비 담당자가 이뱅킹 연계로 경비지금 명령 등록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일상경비 출납원이나 위임자가 지급 명령 결제 권한이 있더라도 경비지금 명령 등록에서 결제선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지출 자료에 지급 명령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인사이동 등에 의해 결제선을 변경해야 할 때는 일상경비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결제 요청 취소하고 결제선을 변경한 뒤 다시 결제 요청해야 합니다. 조회된 자료를 더블 클릭하면 화면 하단에 체주별 세부 정보가 나타납니다. 정보에 이상이 없다면 지급 명령 결제를 위해 해당 자료 앞쪽을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지출할 금액이 인출 일상경비 계좌를 출금 계좌 정보를 클릭해 선택합니다. 자료를 선택하고 결제 반려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일상경비 담당자에게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내역 확인이 완료되었으면 결제 버튼을 클릭해 지급 명령 승인 작업을 완료합니다. 결제 처리 시 전자서명이 입력된 지출 결의서가 생성됩니다. 여러 권의 결제 처리를 할 경우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해 주십시오. 지급 명령 결제된 자료는 이뱅킹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전송됩니다. 경비 처리 내역 조회 화면은 일상경비 출납원이 결제 처리한 지급 명령 자료가 이뱅킹 시스템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은행에서 발려된 자료를 일상경비 담당자에게 되돌려 보낼 경우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경비 지급 명령 관련 화면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의 내부 전자결제 기능을 위한 전자결제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결제는 2호조의 회계 업무에서 발생하는 지출결의서 등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제성 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결제성 관리 화면은 지출 및 일상경비 회계 업무의 결제 처리를 위한 결제선을 추가하거나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결제 요청 전 결제선을 모두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해 업무 구분을 선택합니다. 보여지는 업무 구분 목록은 2호조의 지출 및 일상경비에서 결제 요청되고 결제 처리되는 업무의 종류입니다. 원하는 업무 구분을 선택합니다. 결제선명을 입력합니다. 본인이 기한자로 자동 선택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해 사용자를 선택하고 결제 구분을 지정합니다. 직책명은 지출 결의서에 표기되는 직책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합니다. 다음은 결제자가 휴가나 출장 등으로 부재할 경우 다른 사용자에게 결제 권한을 위임하는 결제 대행 관리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회한 뒤 목록을 클릭하여 결제 대행 정보를 입력합니다. 먼저 대행자 돋보기를 클릭해 업무 대행자를 선택합니다. 달력 아이콘을 클릭해 시작일을 입력하고 시간을 지정합니다. 종료일도 같은 방법으로 설정합니다. 결제를 대행하는 사유를 선택하고 상세 사유를 입력합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합니다. 결제 대행자가 등록되었습니다. 결제 대행 관리는 이 호조의 전자결제 권한만을 대행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업무 대행자가 결제 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대직권한 부여 메뉴에서 대직권한도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결제 진행 연안 화면은 전자결제 진행 중인 내역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조회 결과를 더블 클릭하시면 결제 상세 화면 팝업이 나타나며 첨부 문서와 결제 선 공유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유문서 조회 메뉴는 지출 처리 시 공유자로 지정된 사용자가 지출 현황과 증빙 서류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전자문서함 메뉴는 회계 처리가 완료된 문서를 조회하는 화면으로 지금 명령 등의 결제 처리가 끝난 자료가 조회됩니다. 서류 제출 여부 항목은 지출 관련 증빙 서류의 수기 제출 여부입니다. 원하는 자료를 선택하면 관련 문서 관리에서 업무 구분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결제 상세 조회 팝업에서 첨부 문서 및 결제 선과 공유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분홍색 목록은 공유자로 지정되지 않아 상세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전자결제 메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의 일상경비지급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